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형통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특히 전도할 때 많이 듣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형통합니다. 저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형통합니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쉽게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은 형통한 것 같은데 나는 불행한 것 같고 저 사람도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 인생도 참 불행한 것 같고 왜 이런 생각이 들게 될까요? 형통이라는 이 단어, 이 개념을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 형통을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 형통의 개념이 거슬려지지 않고 일반적인 형통, 그거를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두가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건 말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서 이 형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것인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일방적인 은혜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바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려하는 이 땅, 곧 가나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가나한 땅, 가나한 땅에서부터 복음이 확장되는데 시작된다고 분명히 가나한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받고 살았지만 사실 아브라함 때에 자기가 살았을 때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큰 민족이 되기는 커녕 아들 하나 낳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말이 25년이지 정말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물론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 믿음이 부족해서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일을 낳긴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을 얻기까지는 25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 또한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데 아들을 낳는데 큰 민족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데 이삭도 20년이나 걸립니다. 에서랑 야곱을 낳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12명이었는데요. 이 아들을 낳기 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외삼촌과 서로 속고 속이고 부인이 2명에다가 또 종 2명을 통해서 그렇게 아들 12명을 낳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는데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포기할 만도 한데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못 보고 죽어요. 하지만 이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또 야곱은요. 12 아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부인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을 엄청나게 편애합니다.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히죠. 결국은 이것은 큰 문제가 되고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데 그거는 해와 달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입니다. 이것을 요셉은 얘기를 하죠. 형들한테. 그런데 이것을 말했다가 오히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원래 형들은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웅덩이에 빠져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건짐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꿈을 꾸었고요. 또 요셉은 별 잘못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환란과 핍박이 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형통한 삶입니까?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거든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요. 거기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자 인정을 받고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가정총무라고 하죠. 그렇게 큰 신임을 얻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이 술수에 걸려가지고 졸지어 강간 미수범이 되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실제로 강간 미수범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경애하며 거기서도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강간 미수범에 억울한 누명을 씌고 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형통합니까? 아니죠. 완전 불행한 인생이죠. 그런데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옥에 갇혔는데 형통하대요. 요셉이.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39장 2절에도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이때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바레 집에 있을 때입니다. 애굽에 팔려가고 옥에 갇혔는데 성경에서는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통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하다. 결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지만 오히려 환란과 고난 정말 어려움들이 찾아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형통하다. 이거는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의 기준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위치가 바뀌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서 형통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더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형통하다. 이게 바로 성경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저저번주에 제가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 말씀드리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구덩이에 빠뜨리고 시위대 뜰 안에 갇히고 옥에도 갇혔습니다. 예레미야도. 심지어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따르는 자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따랐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호칭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형통한 삶입니까? 형통합니까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요. 목회를 하는데 그냥 성도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성공한 겁니까? 목회도 성공과 실패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게 성공의 기준입니까? 실패한 목회자 성공한 목회자 그럼 예레미야는요 완전 실패한 목회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완전 성공한 선지자들이고 당대에 스타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따르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다 순교 거의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바울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더 잘 나갔습니다.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고 모든 학문에 있어서 열심히였고 모두가 추앙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어떻게 됩니까? 동족들의 위험을 당하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배가 뒤집히는 일들을 매번 경험하고 심지어는 1차 전도여행 때는요 전도하다가 돌멩이에 맞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습니다. 사도바울을 그 정도까지 그런데 그 이후의 삶도 사도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형통한 삶이 어떻습니까? 형통합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더 감사 더 감사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서를 4개를 썼는데 감옥 가운데서 빌리뽀 서신은요 옥중서신인데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빌리뽀 성도들아 나는 너무 기쁘다. 어떻게 전해든지 너희들 때문에 예수가 전해지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물론 빌리뽀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가 전해지니 나는 기쁘다. 감사하다. 여러분 형통한 삶입니까? 오히려 예수 믿고 고난 고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은요 물론 어렵고 낙신되는 마음이 찾아와도 기뻐하고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실패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형통한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봤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면 최선임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어렵죠. 그 기가 막힌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 오해받는 상황 억울한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그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이 더 커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더라도 들리지 않더라도 내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참 바보 같습니다 진짜 바보 멍청이 천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총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이런 바보가 필요합니다 다 너무 똑똑해요 다 너무 똑똑해요 말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 생각이 먼저고 내 경험이 먼저고 상식이 먼저고 다 너무 많이 알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보인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런데 이러면요 온갖 조롱 멸시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바보들이 사실 지금 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후에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들 아시죠? 그리고 해와 달 열한 별 그 자신을 애굽에 팔려가게 했던 그 꿈 그 꿈이 열한 별이 저라는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부모와 열한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들을 또 구하고 그렇게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꿈이요 요셉이 형제들과 부모에게 절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요셉이 죽으면서 말하죠 유언 같은 겁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선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돌보시라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매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마지막 유언인데요 자신의 해골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 애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유언을 보통 이러면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애곱에서 국무총리가 됐고요 권력을 다 가졌고 그 다음에 온갖 부도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손이 대대손손 만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유언을 보통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요 내 해골을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라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출애굽을 언제 할지 몰라요 요셉은 거기서 자리 잡고 살았으니까 고생 땅에서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요셉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소망하고 살았는지를 알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의 삶의 목표였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국무총리가 되든지 전혀 이것은 상관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붙들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달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이구나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주1학교 때 요셉 설교를 들으면 기억나는 게 큰 꿈을 가지고 국무총리가 되라 높은 사람이 되라 이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국무총리가 안 됐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두고 형통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국무총리라는 그런 직위를 준 거지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큰 민족을 애굽에서 이루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국무총리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지 언제 요셉이 나 국무총리에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과정 속에서 그 어쨌든 이해도 안 되고 너무 힘들지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이 결국은 요셉의 이 유언이 이루어지는데요 출애굽하고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후에 약 36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기 13정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까 창세기 50장 24절에 있던 거죠 출애굽기 13장에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약 350년이 흐른 후입니다 요셉의 해고를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거 요셉이 한 말이거든요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여우수화 24장 32절에 보면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마친 후에 여우수화가 죽기 전에 여우수화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레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정확하게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 요셉의 유고를 가난한 땅 세겜에 묻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죠 한 명 한 명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요셉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국무총리가 되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더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큰 꿈을 가져야 된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안 하고 요셉의 유언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임을 보여준 겁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다 요셉 얘기예요 물론 창세기 38장은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껴있지만 그래도 창세기 50장에서 13장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절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유언을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 애굽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이다 우리는 잠시 여기 있는 것이다 이거를 유언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요셉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전부라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애굽이 애굽에서 지금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다 갖췄습니다 근데 거기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있지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이다 우리는 나그네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이 세상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양이 우리에 있을 곳입니다 이곳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그게 믿음이고요 그런 사람은요 옥에 갇히든 애굽에 팔려가든 국무총리가 되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형통했다 물론 국무총리가 돼서도 형통했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그거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형통합니까 형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고 이렇게 항상 고백하고 찬송하는데요 예수의 삶이 어떤데요 형통합니까 세상적인 관점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통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자도 이런 실패자가 없습니다 맞죠 정말 불행한 삶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헤로시 모든 사내아이들은 죽으라고 해서 태어날 때도 마구 안에서 태어나셨는데 애국까지 피신을 갔다가 그 산후조리도 못하고 엄마는 피난 가서 다시 돌아오려고 했더니 그 뒤를 이은 헤로시 더 살기가 등등하여서 자기 고향 베들렘에서 살지도 못하고 저기 나사대에서 쫓겨나서 그 이후로 가장 비천한 삶을 사시다가 이제 공생회를 시작했는데 온갖 고난, 핍박 그런데 중간에 유혹이 있었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내가 가야 할 것임을 알기에 내가 이 등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임을 알기에 그 뜻이 십자가임을 알기에 그렇게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가장 흉악무도한 사람이 죽는 이런 실패자가 어디 있습니까 실패자죠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소리를 잠재우셨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가심으로 이 믿음의 선진들도요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으로는 이들도 구약시대지만 부활할 줄 알고 있었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다시 부활할 수 있음을 알고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참 불행한 삶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성경에 아주 잘 요약해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보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보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보냥을 사모하니 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원래 자기 보냥이 있잖아요 자기 고향 힘들고 진짜 외로우면 얼마나 고향 생각이 많이 나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다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저도 정말 우리나라 곳곳에 안 돌아다녀본 데가 거의 없고요 외국에도 조금 짧게 짧게씩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얼마나 집에 가고 싶고 얼마나 고향 생각이 많이 나고 그 복잡복잡한 도시인데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걸 생각하면 가는 게 맞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 더 나은 보냥 자기가 가야 할 보냥이 여기가 진짜 보냥인 줄 알고 믿음의 삶을 거기서도 애국에 팔려가든 감옥에 있든 살아간 겁니다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보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 하나님이요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대요 바보 멍청이 천치로 사는 이 사람들 속된 말로 그지같이 사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성을 예비하셨으니 자랑스러워했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그렇게 바보 같지만 시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시편 기자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고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왜? 더 나은 보냥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나그네의 같은 인생 가운데서 더 나은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또 히브리서 11장에 잘 증언하고 있는데 이들의 삶이요 36절에서 40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호를 주십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구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보 같은 사람 세상이 유행과 풍습이 맨날 바뀝니다 어떻게 해야 더 잘 사는 삶이고 더 나은 삶인지 계속적으로 모든 TV 채널에서 나옵니다 그건 솔깃솔깃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따르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이걸 믿고 바보같이 온갖 조롱과 멸시가 있더라도 더 나은 분양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나는 그래도 여태껏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면 이것도 갖추지도 못하고 이 정도밖에 배우지 못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데 살고 내 자식들은 여전히 좀 뛰라고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게 무슨 형통한 삶이야 이건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이미 성경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자체로 형통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기에 믿음을 우리가 써야지 저도 이거를 몰랐을 때는요 너무나도 인생이 막 비참하고 신앙 생활을 해도 나는 형통하지 못한 것 같고 열심히 했는데도요 이걸 몰랐어요 뭔가를 이루어내야지만 되고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물론 그래도 믿음의 싸움을 하지만 또 비교가 되고 하지만 그래도 남들하고 비교해서 막 내가 막 너무 못난 사람이다 또 내가 좀 잘났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또 다시 기도함으로 그렇지 않지 모두가 다 형통한 사람이지 나도 형통한 사람이야 왜 그런 걸로 자꾸 나를 평가하려고 그러지 정말 인생을 돌아왔을 때 제가 5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신근경색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한 3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형, 저, 제 동생 제 동생은 7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12살이고 셋이 맨날 그렇게 그냥 어머니는 일하러 나가셨으니까 그렇게 살고 아, 내 인생은 왜 이러나 그러면서 나중에 신앙생활도 이제 예수님 믿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잘 안 풀려, 안 돼요 막 남들 맨날 저렇게 잘 되는 것 같고 아, 불행한 사람 너무 불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하지만 이, 이거를 깨닫고 났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저 자신도 형통의 기준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안 봅니다 좀 사회적으로 높이 계시고 많이 배우시고 물론 존경하죠 그렇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조금 아니고 조금 없고 그래도 다 형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가장 존경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매일 기도하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사탄은 계속 그렇게 못 보게 하니까요 저 자신부터 먼저 근데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빌리포스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피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진짜 형통을 아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을 아는 사람 비천에 처해도 감사 풍부에 처해도 감사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비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난해야지만 예수님을 진짜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거꾸로 부자여야지만 복을 받았다 아니요 성경이에요 그거는 형통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부자여도 되고요 가난해도 되고요 중산층이어도 되고요 예수와 함께 하느냐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이게 형통의 기준이지 한글을 못 읽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대학원에 박사학위까지 닿았다고 그게 여긴 형통한 사람이고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사탄은 근데 계속 속이죠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느냐 그러면 옥에 있어도 여러분 수능을 잘 못 봐도 예수와 함께 하면 복받은 친구입니다 이번 주 수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 다 붙어있는 카드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잘 봐도 형통한 친구들이고요 못 봐도 형통한 친구들이고요 예수가 기준이지 성경이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우리는 모두 형통한 사람입니다 제목을 했는데요 이거 감히 이렇게 할 수 없는 제목입니다 뻥입니다 뻥 이게 아니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신앙을 찬성으로 고백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저는 한번 띄워주세요 이 믿음의 선진들 이 형님들 정말 천국에 가면 한번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깊은 찬성의 가사를 썼는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든 거친들이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렸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늘 순탄하여 강 같든지 내 모든 상황과 현실이 잘 되고 그러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동행하니 참 편하다 오늘 제가 10편 23편으로 예배를 열었는데 거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최고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경제에 오르신 분들인데요 이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형통하신 분들입니다 자꾸 또 마귀의 소리가 들리죠 너는 이것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자기의 처지 아니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아이는 아무리 맛있는 걸 매일 사주고 장난감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는 행복하죠 엄마가 없어요 밤에 잘 때 밤새 울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데요 KBS 동행이라는 TV 프로그램인데 어제도 제가 그걸 봤는데 거기 나오는 친구들 다 어려워요 아이들인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놀이동산 한번 가는 게 소원이고 근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 그거면 돼요 그거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아이 아닙니까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조금 없을 수도 있고요 조금 못 누릴 수도 있고 더 가질 수도 있고요 더 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그 사람이 형통하냐 불행하냐의 기준이 되며 이 사람이 그 인생에 성공했냐 실패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없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해도 그것은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본향에 두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것 요셉은 가난한 땅에 언제 갈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걸 믿고 살아갔어요 진짜 갔어요 우리 또한 본향 멀게만 느껴지죠 작고 이 세상에서 무게가 크고 하지만 이 본향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서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하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걸어가는 그것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받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믿음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